전라북도가 섬마을 액화석유가스 시설 구축사업 5개년 계획에 선정됐습니다. 이번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섬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와 배관망이 설치되며 각 가정에는 가스타이머, 타이머콕 등 안전시설이 보강됩니다. 전라북도는 4개 섬 479세대를 대상으로 2026년까지 52억 원을 투자해 액화석유가스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김형우 건설교통국장은 액화석유가스 시설 구축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상시 공급이 가능해지고 가스경보기와 같은 안전시설 보강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 섬 주민들의 주거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. 내외뉴스통신 김지훈입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멘